자 무한부전! 해양구조대! 해양경찰청에 있는 말이죠. 시공장에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말이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저희가 해양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를 배워봐야겠던데 일단 해양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용신력! 수용신력! 네, 정답입니다. 수용신력이 필요하다고 정성호 씨가 얘기하셨는데 정답이고요. 바로 이 기본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일단 간단하게 추유추유강의 신비의 간장을 찾아 메밀리아공주를 구하는 한 번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을 한 번 말해보겠습니다. 영계렉스! 아아아! 영계렉스! 아아아! 자 일단 2대1대결 한번 해볼게요. 아, 참아! 2대1대결! 1대1대1대결! 아, 심장에 뭔 것으로부터 해야지! 자, 일단 가볍게 나을 잡고 있으라!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부력이 좋은 두 분이에요, 부력이 좋은 두 분! 자, 부력이 좋은 두 분! 누리해! 메밀리아공주를 와라! 자, 시작! MALEiceps! 2대1대1대1대1대1대1대1대3대1대1대 kin 자, 다음은 누군가예요. 서바이벌이요. 길, 길. 아니, 아니. 길하고 점수와. 길이 나와. 형, 빨리 와야 돼. 이따가면 또 해야 되잖아. 아, 또 해야, 이따가. 빨리 와. 자, 가. 자, 서바이벌이에요. 자, 다음은 누굽니까? 오, 길이. 오! 오! 물질이 높아. 오, 오. 오, 기다려.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야, 언제든 수영을 해. 빨리 와야, 빨리 와야. 오! 형. 이거 저렴인데? 야, 이거 저렴인데. 야, 이거 저렴인데. 야, 이거 저렴인데. 야, 이거 저렴인데. 네, 준비, 오시는 거예요? 야! 야, 이거 저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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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도, 역시도. 역시! 빨리, 빨리! 더 올랐어, 더 올랐어! 더 올랐어, 더 올랐어! 나 같이 했잖아! 야, 형아, 형아. 배웅들아 있습니다, 배웅들아! 배웅들아 있습니다! 너 뭐야! 뭐 이리 부르나! 진짜, 진짜! 야, 큰일 났어. 야, 너 무서워. 좀 까진 거야. 머리, 머리 까졌는데 무청급이야. 살짝 그렇게 한 거야. 형, 자꾸 벌리지 마라. 아니, 혹시나 이게 또... 내가 지금 하게 되는 거에요.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 형아!